이번 일요일 제고시 모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리스츠는 대담한 패션 선택으로 크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레드카펫을 가로질러 그리고 파티의 옷, 거의 없는 밴도 탁, 연어가 디너 재킷에 앉아있었고 놀랍게도 KF가 확산되었고 적어도 하나에. 나비 넥타이가 퍼레이드에 있었습니다. 결국 오스카 시상실이었습니다. 올해 캐고의 원곡 분문후보의 오르나이지리아 음악아이자 프로듀서인 TMS로도 알려진 TMI의 레이디 오피에나 EYI는 그날함에 더. 사치스러운 모습 중 하나이니라 기반 레이블 레버 코트에 볼륨이 있는 드레스를 선보였습니다. 그 드레스는 주름지고 펴가 있는 직물 스트립의 조각적인 화려함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것은 우주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는 몸통과 머리 주위를 휘감고 치마는 너무 꽉 차서 주변 차석으로 쏟아줬습니다. 브라이더 스타일의 디자인은 많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베스트 드레스 목록의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규모에 대해 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수만 번 이상 좋아진 트윗과 함께 작가 자렛별린이는 이 모양의 시야를 가리는 스트라투스 구름이라고 명령하여 바로 뒤에 있는 자석을 배송된 사람에게 공감했습니다. 템스는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트위터 사용자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주위를 둘러보고 무대를 보기 위해 목을 움츠드는 비디오 클릭과 함께 씁니다. 그러나 TMS의 궤도에 앉은 사람들 중 누구도 패션의 순간이나 그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패션에 점점 더 많은 보상을 주고 빠른 바이러스의 순간을 중요시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상한 순간 차등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 파리에서 열린 2023년 가을개월 패션쇼 동안 한 손님이 잠옷과 얼굴 마스크, 친구 세트를 착용하고 앞줄에 앉아 적어두세, 명예시야를 가린 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레드카펫에서 스턴드를 하는 것을 그러한 요구사항으로 만들기도 전에 쇼를 멈추는 순간을 위해 설계된 앙상블은 비유적으로나 문자 그대로 이웃의 스타일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쉐어는 과시력이고 장난이 많은 깃털 장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골의상으로 유명한 레드카가는 정기적으로 실물보다 큰 외모로 큰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2009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가가는 우츠로 돌출된 특히 상당한 크기의 기약적 헤드피스를 포함한 스타가 가득한 의상을 입었고 2년 후 비 시상식에서 그녀는 높이가 0 5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계층화된 프란체스코 스코그나믹을 이어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이 앙상블 비에 있는 좌석에 앉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 뒤발 근처에 앉았지만 다른 것은 많이 앉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토론 분위기가 대체로 유쾌한 반면 일부 논평가들은 음악가에 대한 일부 비판이 인종적 편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가온이 차지한 공간과 그것이 살았던 공간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국 흑인 작가이자 발표장 KLEC1차의 OKA의 포화르는 TMS에 부과된 비판이 부담스럽다고 느꼈으며 특정 인구 통계에서 맞떡 조작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다음 시상식에서 더 큰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한다고 은닷했습니다. 한편 TMS는 아직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오스카 시상식 밤을 축하할 만한 승리 없이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드레스 안에 갇혀 있었었기 때문에 논란이 그녀를 완전히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방 판매하는 게다가 평상시acak 성과과 찬 Councillor